동대문구 치매안심센터가 제2회 안심마을 가치카페를 운영합니다. 가치카페는 치매 위험 어르신과 가족 구성원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치매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11월 10일부터 4회에 걸쳐 진행됩니다. 카페 방문 시 간단한 치매 선별 검진 및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비는 무료입니다. 회차별 카페의 장소와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